지난해 봄철에 3,300만여 명이 전남을 다녀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, 2023년 전남 방문객 1억 2,900만 명 가운데 3,400만 명이 가을철에 방문해 가장 많았고, 봄철에는 3,300만여 명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또 전체 관광지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였으며, 수은천과 목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남 방문객의 거주지 비중은 광주광역시가 41.2%로 가장 높았고, 경기도 13.1%, 서울 9.5% 순이었습니다.